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특군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으로 인재유출을 방지하겠다고 덮쳤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